안녕하세요.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왕의 크리스 탈정입니다. 시장의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에서 리세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기업들의 최종 물가를 보여주는 생산자 물가가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무너졌고, S&P500은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나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소매 판매 하락폭은 예상보다 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2022년 월간 최대 하락폭으로 그것도 연말 가장 바쁜 쇼핑 시즌에 소비가 급격하게 냉각됐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2월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도 1.3%가 하락해 크게 부진했습니다. 전망치였던 0.3% 감소보다 훨씬 큰 폭의 침체를 보여줬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약한 수치입니다. 전일 발표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 신규 주문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침체를 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부진한 경기 지표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인플레이션의 완화 시그널로 인식했습니다. 전형적인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하락 시그널을 보이면서 시장의 포커스가 리세션 자체에 쏠리고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배드뉴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가지고 싸우는 치킨게임도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의 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차익 실현과 함께 관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이 크게 하락한 지점이 지난 1년간의 하락 추세에 저항지역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또 다른 베어마켓 넬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